가나다 질문을 기준으로 정치참여 집단을 구분해본 건데요 가나다 질문과 집단 ABC가 있다고 할 때 이건 보기를 보면서 풀어봐야 되는 문제네요 1번 만약에 이 가에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은 틀렸죠 왜냐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ABC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정당밖에는 없는데 지금 얘가 두 개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에 대한 이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2번 만약 나의 정치 과정의 투입 기능을 담당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왜? 이 세 단체는 모두 투입 기능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아니오가 있으면 이 나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3번 만약에 A가 정당이라면 가에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공천 A에 대한 대답으로는 맞지만 어 그러면 C 다른 단체도 공천을 해? 여기에서 틀린 거죠 공천은 정당의 이제 고유한 기능이어가지고 A가 정당 가가 공천 이렇게 조합이 될 수는 없죠 4번 만약에 C가 이익집단이면 다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C 이익집단에 대한 설명만 보면 한계를 보완하니까 맞는 질문이 될 텐데 다른 두 단체 중에 하나 시민단체도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다른 두 단체는 아니오고 이익집단에만 얘가 나오는 이 질문은 이렇게 또 조합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5번 나가 공익을 추구하는가이고 다가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가 이면 B는 시민단체이다 한번 볼까요 공익을 추구하는가 했을 때 얘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정당과 시민단체겠네요 그리고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가 라고 했을 때 얘는 아니오고 얘는 얘니까 아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이 C가 지금 정당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인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가 되겠네요 그렇게 풀었을 때 5번이 맞는 문장이 돼요 이렇게 보면 오른 걸 고르면 이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C가 지금 정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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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